이방덕! 사랑덕! 커퍼! 시즌2! 일단 1차적으로 전화상담을 통해서 스크린하고 방문상담을 받고 방문상담을 받으면서도 어느정도 자격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서류 준비, 서류 안내를 해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서류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서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은 입양을 하시려면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충분한 재산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데요. 이런 서류들은 재정에 관한 것들이죠. 그래서 은행장고라든지 세금을 낸 세금을 할 수 있는 증빙서류라든지 소득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또 만약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세금을 내가 이만큼 수익이 있어서 종합소득세에 대한 자료. 그렇죠.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또 재직증명서 같은 것도 필요하고요. 이분이 어느 직장에 다녔으면 연봉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보험증서 같은 것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신용조회도 저희가 해보고요. 대출 관련 서류도 의무적으로 내야 되죠. 네. 맞습니다. 빚이 있으면 있는 대로 그런 모든 것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셔야지 되고요. 그럼 거의 돈에 관한 한은 완전히 투명하게 속된 말로 까발려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또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본인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부모님하고 지금 같이 살고 있기에 그 부모님 집이 제 집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듣기상으로는 내 집이 아니지만. 그렇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거 내 겁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해당 사항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있는 것을 증빙하는 것. 내 거라고 증빙할 수 있는 그런 서류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만. 그렇죠. 네. 자기 이름으로. 네. 네. 그리고 또 다른 서류가 어떤 게.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들이죠. 그래서 일반 건강진단을 포함하여서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을 증빙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일반 건강검진은 다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약물이나 마약이나 이런 거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지를 소변검사하고 피검사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또 의료보험 급여 요약서가 있어요. 아 요양급여 내역서. 네. 그래서 5년 치 거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5년 동안에 어느 병원을 어떻게 다니셨는지 또 약은 뭐를 처방해서 잡수셨는지 이런 것들이 기록이 있어서 그거를 보면 이분의 치료한 그런 것들을 좀 자세히 볼 수가 있고. 그것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될 서류 중 하나죠. 약물 아까 말씀하셨는데 약물 검사나 이런 것도 건강검진 플러스 알파로 별도로 해야 되는. 그렇죠. 일반 건강검진에서는 안 하는 건데 소변검사 피검사를 통해서 따로 별도로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4대 범죄에 들어있지 않은지 범죄 경력 조회를 저희가 하게 됩니다. 4대 범죄라는 건 뭐냐면요.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그다음에 마약 등 약물 중독에 관한 겁니다. 이 4대 범죄 이거 기록은 정말 중요하겠네요. 해선 안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해당되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 범죄라고 특히 아동학대는 범죄로서 판결을 받아야지만 학대로 범죄 경력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어떤 또 경향이 있느냐 하면 아동학대 이력이 있는지. 이력.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아동학. 그렇죠. 신고만 됐어도 이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범죄 유무를 따지기 이전에 이런 분들은 입양을 하실 수가 없게끔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조금 아이러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고를 했는데 사실은 아니었어. 네. 그러면 좀 억울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렇게 뭔가에 연류만 돼 있어도 어떤 신고. 제삼자가 보기에 심사할 때 좀 까다롭게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임양 부모님들이 정말 뭐랄까 퓨어한 그러한 자격을 갖춘 분들이잖아요. 네. 정말 그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다음에 또 어떤. 그런데 이제 이런 과정 중에 한 가지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내가 음주운전을 해갖고 삼진아웃 경험이 있어요. 아니면 왜 과속을 해갖고 딱지를 연결을 띄웠어요. 아니면 폭력이 한 번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대범죄에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는 지금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정 방문을 하고 그런 가정 조사를 할 적에 이런 내용까지도 소상하게 해주시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됩니다. 저는 그 음주운전 삼진아웃된 사람은 반대. 네. 그래요. 그건 삼습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거의 마약이 버금가는 그런 수준이 아닌가. 맞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거절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왜 법에도 없는 걸 가지고 그런 잣대를 재고 우리는 왜 판사하느냐. 판사님이 판단하실 문제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는 범죄수사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포함한 그런 것까지도 조회해 볼 수 있다라고 그러는데 그것까지 모든 과정을 다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는 스크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순서는 또 뭐가 되나요? 네. 그 외에. 그러면 서류가 일단은 경제력 관련된 서류, 건강 관련된 서류, 범죄. 범죄 관련된 서류 이렇게 세 가지. 크게 세 가지. 크게 세 가지. 경제에 관한 거. 얼굴을 끌고 난 다음에 예비부모 교육. 아, 부모 교육. 그런데 서류 중에 또 뭐 IQ 검사한다는 얘기도 어디서 들려 들었어요? 맞아요. 저도 봤어요. 그래요? IQ 검사는 루틴하게. IQ 검사 하셨어요? 유부연 우리 사회자님은? 저는 안 한 것 같은데요. 어머니만 안 하셔도. 네. 안 하셔도. 그냥 상담만 해도 되실 것 같아요. 아유. 생각이 드는데. 되게 럭키하네요. 그러니까 얼굴 보면 견적이 딱 나오는.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해야 되겠죠. 아니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지적으로 보도라인에 있는 것 같이 보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처음이기 때문에 긴장하고 오셔서 본인의 이야기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상담을 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자기는 요청할 수 있는 거죠. 그건 판사님이 결정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그걸 왜 그러냐면 정서적,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기관에서 스크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런 걸 하라고 했을 때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왜 내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말이 굉장히 어느라 하셔가지고 사실 이분이 다 모든 교육을 받았다는데 맞는 거야 라고 의심하는 그런 경우도 간혹가다 현장에서는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지금 다시 한다면 벌써 IQ 검사부터 좀 해당자가 될 것 같아요. 왜 IQ가 많이 떨어지시나요? 딱 봐도 견적 안 나와요. 글쎄요.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서류는 그렇게 크게 세 가지의 서류가 있고요. 네. 크게 세 가지고요. 또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더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하는 과정 중에서 뭔가 조금 더 증빙을 해야지 되겠다. 이거를 확인을 해야지만 조사서를 발급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저희가 조금 더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듣자 하니까 또 에세이도 써야 되고 네. 그렇죠. 양육계 왜 있어? 그래서 서류가 총 몇 가지라고 그랬죠? 뭐 많게는 한 서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학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도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라든지 혼인관계 이런 기본 서류들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다 합치면 한 30가지 정도가 되는데 이제 가정마다 조금의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서 또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또 그냥 넘어가는 서류도 있을 수 있고 맞습니다. 역시 브라이트 하신 국장님. 저는 뭐 지금 다시 이렇게 시작한다면 맨 처음부터 걸리기 시작합니다. 경제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렇게 엄청난 이야기를 들으시면 나 못해 라고 생각을 하셨죠.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서류들이 또 가정법원 초창기에 입양특례법 지금은 이제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되는 입양특례법에 따라서 입양이 진행되잖아요. 그런데 가정법원까지 가야 돼. 이 많은 서류들을 내야 돼. 그래갖고 처음에는 엄청 고민하시고 준비하다가 포기하시는 과정들이 있었고 그때 이제 불법 입양들이 또 많이 성행했던 그런 시기도 있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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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스스로 입양이 아니면 이런 걸 공개할 일이 없어서 그렇지 누구나 다 우리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보통 시민들이라면 누구나 충분히 입증할 만한 서류들 아닌가요? 네. 대부분 뭐 여기 서류에서 크게 문제되는 거는 없는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재정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재정이 좀 문제겠군요. 거기에서는 조금 이제 편차가 있고 또 받아들이시는 부모님들의 이해도 거기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제 입양 기간하고 분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이따가 자격에서 또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뭐 여기에서 이제 그 경제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어떤 기준 이런 건 없는 거죠? 사실은 이제 충분한 재산이라는 거는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죠? 충분한 재산이 있을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차상위 계층에 그것만 해당되지 않으면 사실 저희가 이제 입양을 진행해 주시는데요. 또 걸리네 나는. 이제 목사님 가정 중에서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아무도 안 온대요. 아무튼 알았어요. 넘어가시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가장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경제적으로 우리가 증빙을 해야 되는데 증빙을 명확하게 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영업을 하시는데 이 소득이 명확하게 잡히지 않는 그렇죠. 뭔지 감 잡았다. 네.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현금장사 하시는 분들 그렇죠? 계시고 또 특히나 이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가정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지원해 주시기 때문에 집이 없는 경우도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사택에 사시면서 또 많은 부분들은 교회 지원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수는 그렇게 많지 않으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자녀들은 또 있고 또 좋은 마음으로 입양을 하시면 가족 구성원은 늘어나고 이러다 보면 이제 합산을 하다 보면 차상위 계층에 걸리는 사실 따져보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데 애 키우는데도 정말 훌륭하게 잘 키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제 목사님 개척교회 묵사님, 성교사님 가정, 전도사님 가정 이제 여기 가서 많이 걸리게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 수입이라는 것이 대도시하고 또 지방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주택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전세를 한다 그러면 5억 이하의 전세가 없다 그러는데 사실은 지방에 가면 5억 갖고 집도 살 수 있는 데도 있고요. 주체 사는 데서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금액으로 딱 이렇게 표시키기가 되게 어려운 이런 상황에는 이제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이제 그거는 저희가 그러면 일단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내가 이걸 한번 시도해보자 라는 이 충정, 용기 이게 일단 중요할 것 같네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이 여타의 것들도 다 보수적으로 다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입양을 하시려고 하는 입양 부모님의 입양 동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거 하나 경제나 학력이나 이런 걸 각각이 보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이제 다 종합적으로 저희가 스크린 하는 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물어보고 이제 시간 없죠? 넘어갈게요. 내가 다 해봤는데 어떤 거 하나가 조금 부족해요. 판사님한테 가서 설득하면 이게 되나요? 일단 소명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지요. 아 그렇구나. 어쨌든 그러면 그런 소명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어진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나 이제 판사님 앞에 갔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솔직하게 그게 기본적인 전제겠죠. 마음적으로 다 과다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신문 받으실 적에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근데 참 얘기가 길어질 수도 있지만 솔직하게 말한다는 게 속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그게 독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에 순간 들더라고요. 그래요? 네. 실제로 이렇게 최근에 입양하셨으니까 네. 가사 조사관님 앞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솔직하게 해야 할 것 같아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독이 될지 아니면 득이 될지 이거를 예비 입양 부모들은 판단이 안 서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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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참 어려운 게 있더라고요. 그것을 판사님이 현명하게 아마 결정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입양에 성공하셨잖아요.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입양 기관에서도 사회복지사마다 다 갖고 있는 가치관들이 틀리잖아요. 네. 네. 법에서 정해진 거 딱 딱 딱 그것만 됐을 적에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기라든지 또 부부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정량화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에 이제 이런 가운데서 이제 사회복지사와 갈등이 생기는 거고 법원의 가사 조사관들도 마찬가지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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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그 판사님의 생각과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 가정이 똑같은 나는 저 집 받고 똑같은데 왜 나는 판결이 되고 저 집은 안 됐어 라고 얘기했을 때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처음 입양을 잘 모르시고 입문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생소한 단어가 또 나왔어요. 뭐냐면 아까 가사조사관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입양법 자체가 재판부의 판결로 결정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양기관에서도 심사를 하지만 서류를 챙기고 이런 데 서포트를 하지만 실제 가장 중요한 분은 법원에서 또 가사조사관이 나와서 실제 심사를 하는 이런 과정이 있다. 그래서 가사조사관이라는 단어가 지금 계속 심심치 않게 나온다는 거 여러분도 일단 기억하시고요. 나중에 가정법원 프로세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저희가 다뤄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나중에 하다가 또 그냥 내려놓은 게 않더라고요. 생각날 때마다 짚어놓은 거에요. 좋습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 감사합니다.